아 제가 아니 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 으 으 으 병아리 님 반갑습니다 케이 님 반갑습니다 정 손님 정선 음 각성 스파이크 요정 손님 너무 좋아도 그치 아름다운 내 안갑습니다 라테 사랑 4 반갑습니다 하얀 눈님 감사합니다 하얀 눈님도 하얀 눈님께서도 병원비 하라고 보내주셔서 진짜요 예 하얀 눈님 하얀 눈님 하고 채 땅 땅 님만 알잖아 보내 땅 땅 땅 님 그 다음에 링떼 님도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얀 눈님 링떼 님 채 땅 땅 감사해요 병원비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갈려고 으 아 아 아무거나 뭐야 아니야 안 돼 아 안 돼 이쪽으로 아 월세 4 아 아 으 으 아빠랑 안 돼. 모아야. 아빠 와. 아빠랑 같이 와. 이 놈의 새끼 진짜. 아빠 안 올까봐서. 아니야. 거긴 안 돼. 딸야. 안 돼. 네. 좋아. 나 여기 좋아. 내 편해 여기가. 밖에는 좀 더워서 안 돼. 네. 여긴 병원인데 병원 앞에 조금 이런게 좀 넓게 있어야지 좋은데. 그래야지 좀 앉아있고. 네. 이제 혈액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. 혈액검사 분석하는 동안만 기다리면 되네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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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자와봐. 귀자. 이래. 귀자고산 밟기. 넓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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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들어가면 안 돼. 커피 냄새 맡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. 우리 딸야 커피 좋아해요. 그래. 문 열렸으면 들어갈 거예요 아마. 우리 딸야 커피 좋아해요. 우리 딸야 커피 좋아해요. 우리 딸야 커피 좋아해요. 그렇죠. 우리 딸야 커피 좋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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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야 커피 좋아해요.